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힘든 것은 힘이 딸리니까 환자를 휠체어에 옮긴다든가 침대에 누워계신 어르신을 휠체어로 옮기는 것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저는 힘든 거 없어요 기저귀 갈아주면요 아기 목욕시켜주면 뿌듯하듯이 저는 오히려 뿌듯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기저귀 케어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소변을 보면 기저귀만 갈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벗을 때 묻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가끔 어르신들이 거기가 아기처럼 발진이 생겨요 벌겋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따끈한 물을 세수다에다 받아다가 면수건 가급적이면 그런데 면수건 안 쓰면 물티슈를 거기다 빨아가지고 물 있는 상태에서 기저귀가 이렇게 있어요 기저귀가 있고 어르신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저귀에 물이 흐르게 하면서 물 촉촉하게 따끈한 물이 촉촉하게 해서 닦아들여요 그까구 면수건으로 사타구니를 닦아주면 발진이 3, 4일만이면 없어져요 그런데 벌겋게 있는 상태로 퇴원을 하셔서 집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시원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제가 뭐 그러니까 오전 오후 이렇게 케어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저 오기를 기다려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계속 오시는 선생님들마다 계속 그 말을 한 거예요 막 진짜 주입시키듯이 얘기했더니 그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백 번째예요 그러는데 기저귀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